환경, 사회, 지배구조 브랜드를 구축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어제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자본주의 대전환 ESG 노믹스 주재로 열린 제12회 이대리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ESG를 선점한 기업이 경영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ESG는 비용 부담이 아닌 장기적 수익 창출을 위해 집중할 도전과제라며 ESG를 잘하는 기업이 미래의 투자와 자본을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